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여기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은 다 촬영에 협조하는 걸로 알고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와 이번에 우리 청각들 두 명이 완전 이득인데 애들이 학생 같단 말이야 아무리 쳐다봐도 저기야 고등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고등학생이라고 치고 여기 우리 하늘색 자켓 얘네도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아이라인 보니까 거기 고등학생 아닌가요? 스무살? 중학생? 스무살도 아니고 그럼 나이가 많아요? 몇 살인데요? 스물두 살 다행이다 우리 중학생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고등학생일 줄 알았는데 거기는 몇 살이에요? 거기도 스물둘? 아 여기도? 스물둘 스물하나? 이거 뭐예요? 하나? 한.. 한 살? 한.. 한 살? 지금 저랑 장난하는 거예요 이 소람이 깜짝이야 스물두 살 한 명 스물한 살 한 명 스.. 뭐야 다시 다시 스물 저기 저랑 지금 스피드키즈 하시나 내가 오늘 이거 무조건 맞히나? 내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봐 내가 꼭 맞혀줄게 그래 그래 다시 한번 그래 이쪽에 우리 반바지 입으신 분이 스물 스물 세 살 그럼 여기가 스물 한 살 아 너 스물 한 살이라고 너 그래서 한 살 이런 거야? 죽여버릴까보다 진짜 깜짝이야 진짜 어쨌든 둘 다 남친 없는 거죠? 그죠?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? 스무살 넘었으면 그냥 다 똑같지 근데 스물 세 살인데 그 돌핀바지 입고 돌아다니시면 안 돼 그거 중딩들한테 삥 뜯겨요 중학생들 집에 가면 하나씩 다 입게 된 거고 조심해야 돼 그거 일단 뭐 여기 중학들은 행복하니까 됐고 자 우리 맞아 갈까요? 이제 우리 반대쪽 만나러 가시죠 자 좀 시원하게 갈 거예요 아무래도 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거든요 요거 요거 야 어서 이 괴물 같은 소리가 난다 이 뭔 소리지? 야 담비야 카메라를 잘 들으라고 카메라를 입다고 뭐 이러니까 촬영 분이 하나도 없지 니가 들고 있어야 될 거야 야 잠깐 이 커플들 둘이 또 서커스 하고 있네 이 사람들 이보세요 오 야 요 다리 안전벨트 요거 괜찮은데? 요오 이남자 멋있어 요오 아니 어떻게 저 다리 갖고서 저렇게 안전벨트를 저렇게 걸었지? 야 옆에 여학생들 봤어? 야 이거 봐봐 여기 언니랑 오빠랑 완전 신기해 야 이 남자 진짜 다리만 갖고 해결하래 야 그래 니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보자 그래 여자친구가 죽던 말든 넌 다리 갖고 무조건 잡아야 되겠지 그지? 야 진짜 이 남자도 너무한다 진짜 아니 그 손 하나 좀 쓰세요 손 하나 좀 아니 그 자세 이상하잖아 이 같은 것들아 그거 말고 좀 손으로 좀 잘 좀 잡아봐요 우리 총각 다리도 잡아주는 건 좋기는 한데 손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 아가씨 제가 잡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잡아볼래요? 우리 아가씨 왼손 잡아봐요 왼손 잡고 오른손 놔보세요 그렇지 남자분은 오른손 잡고 왼손 놔보세요 그렇지 그 두 손 다 남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자 이제 그렇지 자 자 자 자 야 그렇지 아이 손 잡지 말고 그냥 알아 뭐 아이 언니 좀 놔봐요 좀 그 손 좀 야 이러니까 야 겨드랑이 찢어지겠어 야 겨드랑이 찢어지겠어 야 얘네 커플이 맞는 거야? 그지? 야 어쩐지 야 니네 이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다 아이 아가씨 빨리 올라가서 앉아봐요 아이 어쩐지 그래 둘이 커플이 아니니까 이렇게 잡지 야 봐봐 봐봐 우리 반바지 오나보니 너 커플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줘봐 그렇지 야 이게 커플이지 이게 야 너희랑 봐봐 이 온도 차이 봐봐 이거 봐 이거 야 이 남자 지금 목숨 걸고 잡아주는 거 보이지 야 이렇게 잡을 거면 그냥 놔 헤어져 헤어져 야 놔 그냥 놔 이런 년 다 만나지마 놔 이 독사 같은 것들아 어? 아가씨 겨드랑이 찢어지겠다고 찢어지겠다고 야 야 이 남자 야 진짜 끈기는 있는데 힘이 없네 이게 큰일이네 여기 종가 좀 잘 좀 챙겨봐요 옆에 여기 반바지 오나 하는 거 보고 얼마나 안정적이야 어? 아이 둘도 좀 어떻게 잘 좀 해보면 좋겠구만 어?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도 커플 한 쌍인데 여기도 한번 만나봐야지 자 여기 종가기 손이 딱 준비가 돼 있는 거 보니까 뭔가를 딱 할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는데 아무것도 안하네 이러면 그냥 떨어뜨려야 되는데 어? 여기도 커플이 아닌 건가? 어? 어? 잠깐만 잠깐만 어이 거기 야 스물돌 너 뭐하는 짓이야 이게 왜 그 옆에 오빠 겨드랑이 냄새를 맡고 있어 야 어 저기 종가 야 지금 두들릴 때가 아니에요 그 옆에 아가씨를 딱 잡아줄 생각이네 아니 어디 가요 종가 그 옆에 언니 좀 잡아줘요 빨리 그 옆에 언니 와 이 종가 진짜 너무하네 결국에 저 아가씨 떨어뜨리네 어 이 종가 안잡아줬으면 그 청바지 종가기랑 자리를 바꾸세요 어? 안잡아줬으면 빨리 자리를 바꿔요 어? 잡아줄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알았어 야 좋아 좋아 야 아니 하늘색 너 비겨봐봐 야 우리 국방색 얘를 딱 그렇지 하늘색 니가 같은데 어 야 야 국방색 야 끼 부리는 거 어머 미쳤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왜 거기 누워서 그러고 있어 야 거기 하늘색이 막혀있잖아 이게 니네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자세가 이상하잖아 옆에 종가 그 빨리 다리라도 잡아줘 그 다리 다리 그렇지 다 다리 다 발목을 딱 잡아 잡아 야 빨리 잡아 이 아가씨 떨어질 거 같아요 빨리 잡아봐 한 번만 잡아 야 그냥 그 오빠 겨드랑이에다 다리 껴버려 그냥 아 좀 잡아줘요 잡아준대매 이 나쁜놈아 아니 저기 종가 아니 잡아준대매 아 진짜 이 사람 너무하네 아니 아가씨들이 이 정도 적극적이면 저 정도면 잡아줘야 되지 않나 에이 넘어가야지 우리 여기 우리 아가씨 세 분도 만나놨어 오오 야 왠지 모르게 어 얘 뭔데 이렇게 듬직하지? 어 짜증이 어 그냥 서있기만한데도 이렇게 듬직하 어 얘 우리 직원으로 써야되나 거기 자꾸 그렇게 움직이면 살 빠지세요 언니의 매력이 사라지잖아 그러지 말아요 자 그럼 힘들 되세요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요렇게 다같이 날려드리면서 이루와 이 격들이 아주구나 어 이루와 한 번 더 접어주지 어 내가 그렇게 남자친구들을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랑 꼭 이렇게 둘이 이러고 타야되겠어 이러고 이러고 너 왜 자꾸 다리갖고 애를 머리를 통을 때려해 머리도 나쁜데 아 나 이 국방생 아가씨 아직도 저기서 누워서 저러고 있었네 거기 우리 하늘색 총각이랑 그 옆에 아가씨 고기는 둘이 일행 아니에요? 일행 맞아요? 커플이에요? 아 커플이야 그래서 언니가 자꾸 그쪽으로 도망가는구나 근데 이 아가씨 얼굴이 낮이 익네 왜 낮이 익지 혹시 제가 기억하는 그때 그 남자 아 맞구나 아 그래서 지금 모를 척하고 아 이 아가씨가 그냥 아니 능력도 좋아 아니 어떻게 올 때마다 이렇게 남자가 막 꼭 희한하게 이렇게 미친 애들 꼭 하나씩 데리고 오더라 야 우리 하늘색 셔츠 자기가 지금 되게 멋있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자 우리가 좀 더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도 만나줘야지 아 아저씨가 치마가 너무 짧아서 세게는 안 튀겼어 다음에는 뭐 치마 말고 꼭 바지 입고 한번 놀러와 알았지? 친구가 날아가면 이렇게 좀 도와주고 아니야 아니야 네 치마 먼저 얘기해 아니야 아니야 야 네 치마 먼저 얘기해 치마가 이렇게 짧은데 어딜 뛰어 댕겨 야 일로 와 빨리 일로 들어와 일로 일로 너네 자리 여기여기여기 아니 왜 거기서 뛰고 그래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일로 거기 자리 없잖아 이것들이 이게 무슨 러닝머신인가 이렇게 뛰어 댕기고 있어 야 야 둘이 또 단체로 그런 걸 하면 어떻게 해 아 그냥 얘 버려 얘 얘 안 도와줘도 되겠구만 그냥 자 여기 우리 친구 사이도 만나놨어요 그 빨리 그 옆에 친구 좀 빨리 좀 챙겨봐요 이제 마지막인데 또 또 다리 갖고 또 손 좀 쓰려니까 이 나쁜 사람 그냥 우리 반바지 형아 우리 반바지 형아 한 번만 더 보여줘 야 봐봐 여기 반바지 형아 봐봐 야 요렇게 잡아주라고 요렇게 야 이제 배웠잖아 야 빨리 잡아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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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그렇지 그래 아유 얼마나 좋아하지 진작 지금 이렇게 좀 잡아줄게 이제 오늘부터 둘이 일일이야 축하해 밤에 올 때 꼭 손 붙잡고 와야 돼 옆에 여기에 우리 반바지 커플처럼 아니 니네 아니야 야 이것들이 어디 여자들끼리 이상한 걸 하고 있어 깜짝이야 야 야 니네 자세가 너무 리얼해 야 이런 불 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야 옆에 커플보다 니네가 더 섹시해 야 야 우리 반바지 오빠 진짜 자존심 상하겠다 진짜 옆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런 걸 하지도 못하고 진짜 얘네는 신경쓰지 말아요 외로움은 가끔 둘이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한분 한번 만나드리고 우리 스물한살이나 우리 스물세살도 만나놨어요 어떻게 아 진짜 내가 시기만 좋았으면 옆에 우리 잘생긴 조각들 좀 소개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4단계라 아 요 4단계만 아니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우리 월미도는 아직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안 나왔어요 청정지역이야 청정지역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한분 한번 만나 야 저 진짜 저 줄문이 오빠 진짜 행복해 보인다 진짜 와 여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인데 저거를 한 번을 못 잡네 이 바보같은 거 야 나 같으면 진짜 온몸으로 야 총각 야 이 정도면 1 플러스 1이야 그냥 야 저거 봐봐 아니 아가씨들이 이렇게 적극적인데 이거 하나를 못 잡어 이거 하나를 이 바보같은 놈 진짜 이럴 거면 그냥 우리 옆에 우리 청 우리 저 바지 입은 총각한테 좀 넘기라니까 그냥 자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우리 마지막은 우리 이쪽도 단첸들하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다고 어 여기 여기 세 분도 쓰고 어 왜 또 설마 가운데 뛰어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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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냥 이것들을 그냥 자 수고들 많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도 하시고 우리 다시 반대쪽 차라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좋은 시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